폭탄 와... 보캅이야 폴너맨 dúмов 뭐? 알로- 알로 ㅇㄴㅇ 맨 이 자... 이 자식이 한국인 거 같은데? 이 새끼 약간 볼트 액이고 키네틱 같은 거 있으려나? 컴온 삐치! 오! 오! 컴온 요 삐치! 컴온 뿌시! 아 이거 들어가면 져! 어! 님 한국인님?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 비치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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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둬버려 가둬버려! 가둬버려! 얘들아 해줘! 가라 댕댕이! 아! 왜 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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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! 님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오! 장전중! 예! 장전중! 으악! 내려온다 내려온다!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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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을만 했는데 까비 한 90몇딜을 다 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센세 킬러 센세가 누군데 97일 아 97일이 개 아깝다 아